안녕하세요. 저는 자연과 동물을 모티브로 작업을 하고 있는 도예가 황윤미입니다. 저는 자연의 일부분 중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담아두고 있지는 않은 하지만 보고 있으면 편안함을 주는 플립을 작업을 주제로 많이 사용합니다. 플립들의 모양을 표현하기 위해 화장토를 이용해 부드러운 색감을 표현하고 색의 대비를 이용해 플립들을 강조하는 작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작위에 그림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핸드페인팅이 있으며 이는 초벌위의 알료를 사용하여 그림을 그려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여드릴 작업은 초벌을 하지 않은 기물 위에 화장토를 덧입혀 문양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복잡하지 않은 문양에 쉽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쉽게 그림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첫번째는 아랫뎅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여 꽃을 표현하여 맞춰서 구경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리워두기와 함께 편안하게 사용합니다. 나는 바이러스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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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고추 계란 계란 고춧가루 고춧가루 양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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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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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